도피성 출국 논란이 제기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이르면 내일 귀국합니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확전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여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모형세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수도권 위기론 속에 총선 리스크 차단을 위해 이종섭 호주대사 자진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퇴를 요구한 여당.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선회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당정 갈등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화부 요구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결국 조기 귀국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포함한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 참석 차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들어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방산협력 회의와 한호주 국방외교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위해 들어올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시 귀국 원칙에선 물러섰지만 이 대사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의 자진 사퇴 관측에 사퇴 표명을 위한 귀국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도피 프레임을 씌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촉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출입기자 식사 중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황 수석 자진 사퇴 가닥 관측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숙고 끝에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읍참마속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하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자 총선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중도 표심 확보를 위해 당정 간 접점 찾기보다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 2대4 사퇴 여부 등을 놓고 또다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수입니다.